손님, 주문하신 레드와인입니다. 음,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바텐더, 설마 포도주들을 한 곳에 전부 모아서 보관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무슨 문제라도... 아주 증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포도주가 여러 개 모이면 포도주스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주문하신 모둠과일 안주입니다. 음? 드디어 나왔구만. 아니, 바텐더 양반. 여기에 천도복숭아를 끼워서 주면 나는 먹을 수가 없지 않나? 아, 혹시 복숭아 알러지가 있으신 겁니까? 아니, 천도복숭아잖아. 이렇게 뜨거운 걸 맨몸으로 어떻게 먹느냔 말이다. 할렐루야